정국의 스텝이 너무 좀 빨랐어요 정국이요? 스텝이 너무 좀 빨랐어요 저 같으면 거기서 투스텝을 해서 점프를 할 거예요 뭐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지금 누구 있냐? 정국에 있다 정국아! 네? 정국아! 너만 믿는다 자막이 나 shoes CK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되게 울컥하는 게 있어서 지금도 약간 눈물이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 그래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정국이가 옛날에 한 미성년자때는 정국이가 울어? 하면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귀여우 울어 울어 눈물이 워낙 많았어요 정국이 울어? 울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면 울어요 울었어요 옛날에 감정이 풍부하구나 이제 정국이 울어? 이러면 때리죠 이제 뭐라고 하더래요? 근데 운다 울어 왜 이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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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나 모르겠어 나도 나긴 난 것 같은데 뒷 끝은 왜? 뭐 한가지를 이렇게 뭐 실수를 했다 그걸 이야기를 하면 형도 저 옛날에 그래 형도 며칠 전에 그랬잖아 요즘에 형 한자만 그러고요 난 요즘에 안 그러잖아요 형 형 옛날에 아... 앞으로 말도해지가요 이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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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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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네가 제일 편해요 펜 grappling 4명이나 보냈어요? 너에게 4명이나 보냈어 잘 제발하고 숙소해서 너 빼면 6명인데 4명이면 약 70%다 딱 대표적인 거 2개만 읽을게요 근데 내용이 다 비슷하긴 해요 첫번째는 전정국 형들 좀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성인이 되더니 특히 비시민을 그렇게 때린다 들어서 저기다 던져버리고 그 근육들이 스타일로 진짜 제가 그만큼이 손오! 백꼬백꼬! 그만큼 아리가 도져봤어 백꼬백꼬 내가 손오! 손오! 그런! 머리 색깔 너 혹시 장미로 맞아보야냐? 맞아올래?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정말 재밌었고 헌튼 수년대의 마태형, 정국이형 정국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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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형 건들지 마라! 정국이형! 나는이형! 마태형! 이러니까! 우리는한테 모의가 필요 없으세요? 아! 왜? dysfunction가?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 때문에 난 굉장히 남겨주지 않고 정국이형! 형들 무시 성장하겠습니다 막내가 이런 멘트를 다하고 이거 혹시 리더를 리더 자리를 노리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좋네 혹시 오늘 1일 리더 해보실까요? 아니 괜찮아요 어 1일 리더 1일 리더 아니 안 할 거예요 모든 멘트를 표정 안 좋아지? 너가 좀 해라 사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리더를 넘긴다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오 누군가요 리더 사진이 느껴지지 않나요? 둘 셋 둘 셋 이야 잘 풀리지 않은 연애에 뜨거운 경고를 날리 야 이 노래는 근데 지금 말 너무 많아요? 지금은 뭐.. 형도 작죠 그냥 막내가 아 진짜요? 왜요? 웃으면서 욕해요 진짜요? 아니 그거 말하대요? 뭔데 이게? 전천후기의 사춘기를 극복하죠? 대행이지 않아 솔직히 지금 형이 너무 힘들게 되네 아 왜왜왜 아 왜왜왜왜 아 내 폰인데 왜 자꾸 니가 아니 난 저녁을 보고싶은데 왜 아 이쁘네 정신 진짜 친구가 없죠? 형들 중에 지민이가 제일 마음에 안들지 고정하라고 런 도대시타까 정국아 지구아 정국아 정국아 그럼 랍봉스터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요 오늘도 형답게 동생을 잘 키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중국아 카메라 꺼내 아니라고요? 안꽂잖아요 말을 똑바로 들으라고 웃어? 카메라 드라마 제대로 해 중국이요! 어쩜 말하고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